며칠 전에 충북 청주에 사는 50대 남성이 노래방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 사건 그리고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 결국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새벽 2시 35분경 청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현금 4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를 했습니다. 범행 후에 카운터 복도에 혈흔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수건으로 다 닦은 다음에 CCTV 사각지대를 골라서 1km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로부터 12시간이 지난 오후에 피해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남성이 잡혔습니다. 일단 CCTV 피해서 끈질기게 도망다녔는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네 이 CCTV에 찍힌 A씨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장갑, 모자,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어서 얼굴이 특정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A씨의 모자 밖으로 삐져나온 흰머리 등을 단서로 형사 30명을 투입해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꼼꼼하게 봤네요. 네 결국 사건 발생 40시간 만에 A씨가 검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검거된 피의자 모습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셨는데 지금도 기억 안 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죽이신 건가요?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교수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예언하는데 잔혹하게 살해하고. 집에 경찰이 오니까 태연하게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고. 어쩌고 올싹하고 막 무서워요. 네 특히 이제 검거가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만화책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화책을. 형사가 들이닥치다 보니까 마치 기억이 잘 못하는 치매의 노인인 것처럼 나는 노인이고 이런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이런 즉흥적인 쇼맨쉽 아닌 쇼맨쉽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비슷하게 떠오르는 사례가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형사가 바로 급속화하니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주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했던 것과 유사한 이런 성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잔혹하다 보니까 공감력이 없다라고 하는 독특한 사이코패스적 성격. 그리고 순간순간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범죄에서 특이한 성격검사.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꼭 흉악범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연구결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범죄의 독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관행 아닌 관행처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양형의 요소를 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치밀하고 그야말로 인명경시적 범죄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범죄자의 행위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계획적인 범죄 아니냐. 이런 저항들이 포착됐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강도,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을 합니다. 즉흥적으로 하거나 우발적으로 하거나 술을 먹고서 하는 범죄가 아닌 거죠. 그만큼 사전에 행위의 전반을 다 통하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장소에 2시간 전에 미리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행위를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공격행위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의 행위인데 첫 번째로 둥기로 제압을 하고 나서 다른 장소에서 흉기로 이렇게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야기케 하는. 그리고 행위 시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마스크, 모자, 그리고 흉기, 둥기, 노기타 관련된 범행 장구까지 미리 준비한 점에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이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네, 이건변사님. 범인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런 짓을? 지금 가해자 A씨가 알고 보니까요. 최근 1년 동안 월세가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월세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당시에 피의자 A씨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이 훔친 돈 40만 원으로 이 밀린 월세를 납부했다는 점. 40만 원 때문에.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생활비 때문에 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것 같다.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나지 않으면 40만 원 때문에 이런 짓을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의자 A씨에 대해서는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선고 형량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신상정보 공개 여부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 그러니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